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 결국 폐쇄라는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톰페이지를 통해서 23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펀드 상품을 출시해서 이슈가 돼서 했는데, 뭐 여러 군데와 협의를 해보니까 종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속적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대내위적인 결론이다. 이게 주국하고 해서는 합작 거래소였죠. 그래서 기존 1억 펀드는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1억 펀드뿐만 아니라 본인들 지닉스 토큰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보면 투자자들의 매수하신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평균가로 이더리움으로 반환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10월 31일 날 이 뉴스를 전달해드렸죠. 검찰에 수사 의뢰된 지닉스 펀드, 토큰 2호 취소 이런 내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호는 취소하더라도 1호 투자자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했고, 또 해외에 계속적으로 현재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1호 펀드에 대해서 금융상품이라고 판단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금융당국의 판단을 보면 미인가 영업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운용사나 판매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다 했는데, 지닉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프레텀만 이용했다,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했고, 해외 운용사에서 모집하고 토큰을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권도 없다. 또한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1천 리더룸이면 약 10억 미만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큰 이윤는 취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한 12일 만에, 지금 보름이 안 됐죠, 한 12일 만에, 결국 우리 거래소를 폐쇄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지닉스 대표가 한국에 본사를 두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소 지닉스 폐쇄를 두고서 생각하는 걸 보면, 정부가 그동안 1년간 은행권을 통해서, 거래소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거래소 하기 쉽지 않다, 거래소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지도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은 어떻게 발전화될지 궁금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퓨어비 사이트 먹튀 논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지닉스 폐쇄가 안타까운긴 하지만, 또 안타까운 반면에, 또 이 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퓨어비 사이트가 채군령 거래소를 개설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도 현재 폐쇄했고요, 그 다음에 채팅방도 완전히 폐쇄했고, 다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퓨어비스는, 채군령 거래소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래소를 신설하면, 4일간 거쳐서 약 한, 1만 3천 이더리움, 약 32억 상당의 투자금을 모금했다고 하는데, 거래소를 신설하고, 신설해서, 채군령 거래소죠, 채굴하면서 수익의 90%를 매일 배당하겠다, 본인들이 얻는 수익에 대한 것을 계속 배당하겠다고 했고, 3년간 자체 코인인, 퓨어 코인을 90% 소각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어떤 일인지 갑자기 투자자를 강제로 퇴장시키고, 홈페이지를 폐쇄시켰어요, 지난 금요일 날이요, 일부 언론에서는 4만 이더리움, 약 한 100억 상당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거래소가 보유한 지갑의 암호화폐를 모두 인출해갔다고 합니다, 인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먹튀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한 지갑의 암호화폐를 모두 인출해가서, 지금 딴 데에서 세탁을 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거기까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지닉스 폐쇄보다 더 안타까운 게, 정부가 지금 11월 때는 실태조사를, 결과를 다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이 나올 것에, 정말로 찬물을 끼얹는, 고춧가루를 끼얹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여서, 두 번째 뉴스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거래소를 하는 기업이나, 거래소들도 합법적이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소식에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회 내정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궁금해 하시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국무조정실장이니까, 암호화폐 범정부 TF를 총괄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정부의 TF팀을 총괄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그 때문에 궁금했는데요, 2월 달에는 국회에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 과정의 불법과, 불투명성은 제지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이분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과 정책기조의 관전 포인트로서의 중요한 걸 차지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오늘 그 이슈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거래소가 하기 힘들어서 현재 폐쇄를 했고요, 정부의 규정이라는 것에 따라서, 두 번째 거래소는 거의 먹채 논란에서 쌓여 있고요, 먹채 논란에서 잠깐 기간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현재 국무조정실장 입장에서 TF팀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궁금했는데, 다 해보시면 정말로 안타깝게,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관전 포인트로 세 번째 이슈를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9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